페라리가 브랜드 최초의 SUV, 프로 3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성능, 편안함, 운전의 즐거움이 조화를 이루며 브랜드 DNA를 완벽히 녹여낸 신차는 페라리가 처음 선보이는 4두어 4인승 모델로 V12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725마력, 제로백 3.3초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또한 낮은 회전수에서도 최대 토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2100rpm에서 최대 토크 80%가 생성되며 6250rpm에서 716Nm의 최대 토크를 뿜어냅니다. 아울러 신 모델은 차량 앞쪽에 엔진을 배치하고 기어박스를 직접 연결하는 통상의 SUV와 달리 프론트미드 엔진을 장착하고 후련의 기어박스를 주입했는데요. 디자인은 공기역학 요소를 적극 고려해 전개되었으며 드라이빙 포지션은 자세히 스포츠카보다 높지만 여전히 바닥에 가까워 차의 역동적인 성능을 운전해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포츠카를 Columbia singing 아래로 제워작기